그래서 왜 이렇게 100% 자회사라고 만들냐고 간단합니다 증권사 돈 잘 버고 화재 돈 잘 버는데 어쨌든 100% 자회사가 되면 최상위인 건 오너잖아요 이 오너가 가져갈 수 있는 배당 그게 일단 다 늘어날 수가 있고 두 번째로 상장사라는 게 굉장히 귀찮거든요 공채의무도 있고 소액주주를 뭐라고 하고 이러다 보니까 좋게 말하면 경영 효율성 측면 나쁘게 말하면 간섭이 받기 싫어서 그런 지배구조를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주가 이미 있기 때문에 상장이 된 상태로 있기 때문에 오너 입장에서는 지주가 돼 있는데 왜 자회사도 상장이 돼 있어야 되지? 차라리 자회사를 편입시켜가지고 지주에 투자자들이 몰리게 하는 그런 구조가 낫지 않을까 그런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저희가 굉장히 톤 조절을 하면서 얘기하는 건데 이게 되게 안 좋은 상황이에요 상황적으로 이게 진짜 대주주가 어떤 기업 지배구조를 바꾸는데 지배력을 높이는데 자기의 돈을 들여서 뭔가 주식을 사거나 이러는 게 아니고 예를 들면 메르츠 증권이나 메르츠 화재가 자사주를 많이 매입을 하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지주하고 합병을 할 때 아까 주식을 주고서 산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게 자사주에 대해서는 굳이 주식을 주지 않아도 돼요 그리고 소각을 하게 돼도 똑같은데 개인 주주가 가진 주식 수가 줄어들수록 이걸 자사주가 됐건 뭐가 됐건 줄어들수록 지주 입장에서는 훨씬 더 부담 없이 이거를 살 수 있게 되거든요 그럼 지금 조정호 회장 금융 지주 지분율이 한 70% 되잖아요 그러면 그 70%의 지분율을 가지고 나머지 저하회사들을 100%를 만들 때 자기 돈은 하나도 안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우려하는 이유가 이런 식으로 좀 나머지 주주들한테 피해를 끼쳤던 사례가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진심으로 주주가치를 제고하기 위한 조치였다라는 것을 그 말을 곧이 곧대로 믿기가 좀 어려운 거죠 그리고 자사주가 잘 아시겠지만 이게 자진상장 폐지를 할 때 이거에 대한 비판이 굉장히 많거든요 자진상장 폐지를 하려면 대주주가 95% 이상 비율을 맞춰야 되거든요 이 비율을 맞출 때 자사주까지도 포함이 돼서 소액주주 입장에서 자사주가 눈에까지인 케이스가 굉장히 많았는데 최근에 조금 자자주를 자진상폐할 때 마법을 부려서 활용하는 거에 대한 문제제기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이 메리츠 금융의 이번 배당 컷을 보면 하필이면 이게 자사주랑 또 엮여버려가지고 왜냐하면 배당을 그냥 자자주를 배당을 그대로 두고 자자주를 소각하겠다 이게 아니라 배당이 줄었는데 자사주까지 이제 뭔가 활용을 하겠다 모르니까 이게 소액주주나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 이것도 말씀하신 와트라스 비엑스나 아니면 여러 언급되고 있는 자사주의 마법을 부려서 지배력을 강화하는 그런 케이스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트라우마? 그런 불안감? 이런 게 좀 스며들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바라는 거는 메리츠 금융그룹이 발표한 대로 발표한 대로 주주가 주재고를 위해서 힘 써서 모든 주주들이 함께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식의 그들이 발표한 그대로가 이루어지는 게 제일 바라는 거예요 근데 혹시라도 이제 강제상장 폐지로 갈 수 있는 포괄적 주식 교환이라든지 아니면 자사주 매입을 해서 거기서 이렇게 주식 수업을 할 때 부담을 줄인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좀 없기를 바라는 거죠 그리고 그동안 한국 기업들의 ESG 수준 소액주주들을 대하는 수준들을 보면은 사실 이런 이벤트 이후에는 꼭 당장은 아니지만 이게 3년이 됐던 5년이 됐던 결국은 이 수순대로 갔던 흐름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정말 3년 후 5년 후에 저희가 발치강제에서 이런 우려에 대해서 전해드렸던 것이 결국은 사실로 드러났다라는 말을 하지 않는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허윤영 기자가 굉장히 메리츠 금융그룹 관련해서 중요한 소식 전해주셨는데 이 뉴스는 앞으로 또 진행사항 보면서 계속적으로 업데이트 해드리도록 할 거죠 어? 벌써 끝납니까? 예 왜요? 20분이 넘었습니다 아 2탄이 있는데 2탄은 뭐 2탄은 대로 따라가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오늘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메리츠 금융그룹 관련해서는 계속적으로 업데이트 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발치강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윤영 기자가 메리츠 금융그룹 관련해서 못다한 이야기가 있다 해서 쿠키 영상은 아니고 플러스 알파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어떤 내용을 아쉬워서 못 가시겠습니까? 이게 아까 전 시간에 조금 긍정적으로 그렇게 끝을 맺자라고 권순우 기자가 말씀하셨는데 발등에 불이 떨어진 투자자들이 이미 있죠 메리츠 종금증권의 상환전환우선주 이건 RCPS라고 하는데 이거를 투자했던 기관 투자자 거의 대부분 증권사거든요 이 증권사들이 지금 날벼락을 맞은 상태 그러니까 전환상환우선주는 복잡하게 설명할 것을 다 치우고 그냥 우선주인데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그런 걸 들고 있던 기관 투자자들이 있죠 전환사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보통주가 아니라 단지 우선주로 전환이 되는 이 어떤 메리츠 증권에 왜 전환상환우선주가 있냐 이 증권사가 자본력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증권사는 이 증권사가 자본을 확충하는 방안은 여러 가지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게 증자가 있을 것이고 회사체를 찍는 은행 같은 금융사 같은 경우 회사체를 찍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최근에 이 증권업계에서 최근 한 3, 4년 사이에 유행처럼 번졌던 게 이 RCPS 상환전환우선주거든요 이거는 메리츠가 어떤 게 있냐면 말씀하신 것처럼 기관 투자자들한테 이렇게 팔 때 채권의 형태로 팔려서 매년 우리가 얼마의 이자를 제공하겠습니다 라는 형태로도 투자를 받을 수 있고 나아가서 이게 주가가 올라갈 거다라고 생각하면 주식으로 전환을 할 수가 있거든요 누이 좋고 매부 좋고 한 이거 이건데 이게 결정적으로 자본으로 인정이 됩니다 증권사의 자본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 메리츠 종금증권도 2017년에 한 7천억 원 정도의 상환전환우선주를 찍어서 증권사 여러 곳 은행 몇 곳 이렇게 투자를 받은 상태였거든요 근데 아시다시피 메리츠 종금증권이 2017년 이후에 굉장히 부동산 PF나 이런 게 사업이 잘 되면서 주가가 막 올랐잖아요 그리고 종합증명사가 지금은 아니니까 아니죠 옛날 발행할 때 메리츠 종금이었고 맞습니다 지금은 메리츠 증권 그러다 보니까 투자했던 증권사들이 보기에 이거 우리가 매년 이자보다 메리츠 종금증권 잘 나가니까 우리 이거 주식으로 전환을 하자 그러니까 이자는 이자대로 먹고 주식은 주식대로 먹으려고 했는데 주가가 올라가니까 이거는 그럼 바꿔서 주식으로 먹어야 되겠다 맞습니다 그런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이 메리츠 증권의 메리츠 금융그룹의 주가를 떠받치고 주가 상승이 동력이 됐던 게 정말 40% 30%에 달하는 배당 성향이었는데 3분의 1 떨어지다 보니까 이게 특히나 좀 드라마틱했던 게 공시 그러니까 우리가 메리츠 금융그룹이 배당을 3분의 1로 줄이겠습니다 라고 공시한 날 또 하필이면 몇 곳의 증권사가 이 상환전환 우선줄 이걸 또 주식으로 전환을 했거든요 맞아요 전환을 하자마자 이게 갑자기 배당이 떨어지니까 그냥 그 자리에서 물린 상태가 되는 그런 어이없는 상황이 벌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저런 거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공모주 청약을 했다고 해보자고 공모주 청약을 해서 회사가 막 우린 좋고요 말고요 주식을 청약을 했어 그래가지고 들고서 야 이거 딱 공모 청약 상장하는 날 내가 따상에 팔아야 되겠다 라고 딱 하고 있는데 그 딱 그 상장하기 바로 전날 갑자기 대규모 악재를 딱 던져갖고 상장 당일날 마이너스 14%를 만들어 놓은 거지 공장에서 불나고 막 그러고 있잖아 그러니까 와 근데 그것도 부득이한 일도 아니고 딱 자기들이 야 이날 내가 딱 주식을 갖게 되는 그 순간 그 바로 전날 그렇죠 배당컷을 발표를 해가지고 주가를 박살을 내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게 왜냐하면은 이게 정말 배신감이 느껴질 수도 있는 게 사실 이게 모르겠습니다 이게 RCPS 투자자 증권사랑 이 메리츠 금융그룹 간에 뭐 사전 교감이 있었는지 없어진지 모르겠는데 없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가요? 그렇게 만약에 진짜 없었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정말로 뭐 상도덕 상도덕 어쨌든 전문 플레이어들끼리 사이에서도 얘네들은 알 거 다 알고 그런 기관 전문 투자자들인데도 이걸 예상 못할 정도로 그만큼 쇼킹한 어떤 배당 쇼크였다라고 보시면 되고 왜 RCPS 얘기를 왜 말씀드리고 싶냐면은 이게 처음에 RCPS로 자본을 확충할 때 막 저희 언론도 그렇고 와 이거 정말 효율적인 방법이다 누이 좋고 매부 좋고다 투자자 입장에서 왜냐면 주식 전환하면 되고 증권사 입장에서는 보통 주로 전환하면 부채 줄고 자본도 했는데 완전 좋잖아요 근데 이게 그때 한창 이 RCPS가 증권사들이 찍기 시작할 때 살짝 제기됐던 우려가 뭐냐면 이게 기존 주주들의 주주 가치를 희석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게 될 수 있다 왜냐면은 이 RCPS가 우선 주잖아요 그리고 이 증권사 입장에서 일단 이 RCPS를 찍게 되면은 매년 이 투자자들한테 이자를 줘야 된다는 어떤 재무적 부담이 커지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당연히 이자 부담이 커지면은 주주들한테 배당을 하는 게 뭐 뭐 늘어났는데 줄어났는데 확신을 두지는 않지만 만약에 부담스러우면은 가장 먼저 하는 게 배당을 줄이는 일일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돌아다 보니까 생각해 보니까 이 RCPS를 찍는다 찍는다 해서 이게 좋아할 게 아니라 그때 이제 제게 됐었던 어떤 주주 가치 희석 우려 이게 현실화가 된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은 이 사례가 어떤 게 있냐면은 이 메리츠 금융뿐만 아니라 메리츠 종금증권 뿐만 아니라 이 KTB 투자증권이라는 중소형 증권사가 있거든요 이 증권사도 2008년에 이 증권사가 설립이 될 때 이 RCPS를 대규모로 해가지고 자본을 확충해가지고 설립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아직까지 그러니까 거의 한 18년 10년 넘게 이 고금리 부담에 이게 눌려오다가 작년부터 드디어 이거를 상환을 조금씩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게 왜냐면 과거에 발행을 했던 RCPS는 금리가 높아요 KTB 같은 경우는 막 9% 이랬거든요 이자율이 그러다 보니까 이게 설립 이후에 아무리 돈이 많이 번다 해도 이 고금리에 부담이 되면서 매년 벌어들인 순이익이 이자로 빠져나간 데다가 이게 상환을 주가가 또 오르면 그냥 보통주로 전환을 해주면 되는데 이게 재무 부담이 있으니까 이거는 오르기 힘들 거야 이건 배당이 늘어나기 힘들 거야 이 악순환에 빠지게 되는 거거든요 오버행도 있죠 맞습니다 여기다가 이 주가가 넘어가게 되면 걔네가 분명히 주식을 바꿔서 매도를 해버릴 거야 그럼 저기 이상으로 가는 건 좀 부담스러워해서 한 주가가 전환까지는 근처를 가게 되면 주주들이 좀 빠져나가는 투자들이 매도를 하는 그런 흐름도 나타날 수 있죠 그렇죠 그런 선순환을 어떻게 보면 이 RCPS라는 걸 메리츠 금융이 왜냐면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증권사들이 전환을 막 하기 시작한 게 1, 2년 최근 1, 2년 사이였거든요 그래서 이런 RCPS의 어떤 선순환 고리가 좀 형성이 됐나 싶었더니 이렇게 갑자기 이런 사태가 벌어지면 앞으로 제 개인적으로 생각으로는 만약에 이 증권사가 RCPS를 찍는다? 라고 하면 어? 이거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몰라 왜냐하면 이 RCPS 금리 부담이 있고 이게 만약에 나중에 가면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이게 부담되어 보니까 배당을 줄이겠습니다 이렇게 나올지도 모르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증권업계 입장에서 볼 때 이번 사례를 보면은 자금 조달 중에 하나가 조금 의구심을 사게 됐다 최소한 메르츠 금융그룹은 당분간 자금 조달하기 힘들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진짜 주주가치 환원을 위해서 주주가치 재고를 위해서 하는 행동이라고 하더라도 그 진심을 눈으로 보여주기 전까지는 투자자들 입장에서 야 너 믿고 니가 돈 투자해달라고 그래가지고 투자를 해줬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주식으로 바꾸려고 주식을 바꾼 날 그날 배당컷으로 주가를 날려버린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저도 대충 계산해봤는데 오늘 허윤현 계좌 같이 주주했었거든요 한 577만 주 정도가 오늘 그러니까 5월 14일하고 또 25일 날 상장이 돼요 근데 두 번 상장이 되는데 이미 주가는 폭락을 한 상태고 이베스트 중권이 한 270만 주로 가장 많이 물려있고 신한금융, 부국, NH, 미래, 삼성, 기업 이게 다 금융사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서로들 자주 교류하는 사이인데 정말 거기다 대고 상장을 한 날 그리고 상장을 25일 날 하는데 거기다 대고 배당컷으로 해서 주가를 십몇 프로를 날려버렸으니까 이러면은 진짜 굉장히 크게 항의할 일입니다 그러니까 당장은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될 때 항의할 문제는 맞아요 정모지 청약을 했는데 상장 첫날 이렇게 악재 바로 전날 이렇게 악재를 터뜨려 버리면 그리고 이 악재가 불가피한 악재면은 할 말이 없어요 그렇죠 뭐가 정말로 뭔가 사고가 나서 공장이 막 타버린다던가 아니면은 뭐 회계에서 우리가 잘못된 게 있어서 뭐 감사의견이 잘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은 뭐 실수고 당연히 좀 비판을 받아야 되지만 이 배당 이번 사례 같은 경우는 이거는 사고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작정하고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거는 사실 배당축소 같은 경우는 뭐 배당은 사실 이사회에서 어느 정도 결정이 되기 때문에 꼭 그냥 발표를 할 필요도 없어요 그때 배당하기 전 배당 결정할 때쯤에서 이런 이런 상황을 반영해서 우리가 좀 배당을 줄이겠습니다 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35% 배당 성향을 10%로 낮춘다는 발표를 지금 그 시점에 그냥 한 건 사실은 좀 그렇게 고지곳대로 주주가치 재고라는 것을 받아주기가 좀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진짜 진심으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다면은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기사가 나와야 되고 훨씬 더 많은 증권사 리포트가 나와야 돼요 적극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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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갖고 할 거니까 오히려 주주가치 재고에 이게 더 유리하다는 얘기를 훨씬 더 적극적으로 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아서 사실 일단 이 금융사들이 얼마 어떻게 항의할지 이런 부분도 취재의 영역일 것 같아요 숙제를 주시네요 그래서 어떤 계획들을 갖고 있는 건지 이게 소송까지 갈 문제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분명히 그 증권사들은 거세게 항의를 하고 있고 일단 메르츠 금융그룹의 진의에 대한 그런 탐색 작업이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그 ICPS라는 게 말이 좀 어려워서 그런 문제인데 어쨌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장이랑 같은 개념으로 생각하신다면 그 공모주 청약을 받았던 증권사들이 얼마나 지금 황당한 상황인지 이런 부분들도 좀 고민을 같이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허윤현 기자가 준비했던 메르츠 금융그룹의 쿠키 영상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